아 이거 못하겠는데 진짜 형 형 형 형 형 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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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 찬스 있죠? MC 찬스 MC 찬스! MC 찬스! 응? MC야 원하니? 아니야 아니야 왜 안 뛰냐? 그렇지 아 나 예전부터 심장이 안 뛰었다니까 아 진짜 안 뛰어 저 그렇지 진짜 엄청난 사진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와 엄청난 사진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 어 괜찮아요? 얼마나 앨범이 좋으면 그러니까요 아까 태그 비밀받아 먹는다고 입 벌리는 분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안 했어요 와 딱 그 모습 비교 비교연만 해도 비교 한 번 비교 샷 한 번 가죠 저기 딱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저걸 영택이가 말해? 응? 하하하하하하 제가 지금 여기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한 지 형 이틀 됐어요 그래서 행복했는데 평소에 잦은 거짓말이 있는지 아 여기 있는 거짓말인가? 저는 잦은 거짓말을 봤는데 제 속은 진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매우 행복합니다 과연... 대상한데? 과연... 과연... 진실이야 시작! 아! 뭐야! 빨리 와!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이따라 가요 이따라 가요 이따라 가요 이따라 가요 10분 나가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춧가루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윗길을 돋고 좀 삽시다 괜찮아요 고춧가루 있나요? 아니요 괜찮아요 있어요? 아니요 괜찮아요 장준이요 고춧가루 빌려주세요 고춧가루 빌려주세요 장준이요 고춧가루 빌려주세요 좀 빌려줍시라 진짜 아 정말 아 저요 감사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래요? 영태경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실장 바로 실장 벅스 하나 오케이 아이엔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재현 셋 어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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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 탈락 아 너무 박수야 이제 다 야 억사 하나 둘 셋 이장준 하나 둘 셋 김동깔 아이언맨 아이언맨 하나 둘 셋 세종대왕 하나 둘 셋 보노보노 하나 둘 셋 스펀지밥 하나 둘 셋 유재석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이거죠 와 진짜 왜 아 저기 저거 뭐야 아 아 잠시만요 앞사람들 다 쉬운 거죠 쓰면서 나만 어려운 거죠 앞사람들 다 쉬운 거죠 저만 어려운 거죠 야 그냥 둘 수는 있어 여기 아 이거 자리 잘못했겠네 야 엉덩이 좀 펼고 살아라 동현아 또 스트레스 예 세 개밖에 못해 벌드네시스 난 너희 때문에 숨을 쉬어 브리드 그냥 이상해 아 아 아 아 아 아